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B가 동영과 서양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신비로운 미모로 고혹적 판타지를 그려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2022 BTS 달마중 달마정 프리듀 B 영상에 이어 9월 4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멤버 전체가 참여한 메인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B는 꽃 모양이 장식된 우리나라 전통 모자 정자관을 쓰고 등장해 길고 풍성한 속눈썹 그린듯이 높은 콧대와 아름다운 옆선으로 화려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옮기면서 서서히 뒤돌아보며 눈을 맞추는 B의 얼굴이 초근접 촬영으로 화면 가득 담기자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초월적인 미가 숨이 멎을 듯한 황홀경을 선사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컷에서 B는 달빛 조명의 변주 속에서 소매폭이 넓은 도포를 입고 양팔을 벌리는 포즈를 취하며 한국 전통 이상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감각적 연출을 펼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멤버 전체가 등장한 마지막 장면에서 B는 풍성한 한복자락 사이로 맨발을 드러내고 한쪽 턱은 괴고 뱃머리에 걸터 앉아 도벌적이면서도 고혹적인 관능적 매력으로 눈을 뗄 수 없게 했습니다. B는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조각같은 미모와 요염한 아름다움과 무방비한 소년성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매력으로 메인 트레일러 영상을 장악하며 화보장인의 명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팬들은 신화나 판타지 그 자체 B가 뒤돌아보는 순간 내 심장도 떨어졌다. B는 존잘인데 존이이고 신이다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B의 닮아중 프리뷰 개인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두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입니다. 7일 출시된 닮아중 부츠 중 B의 렌티큘러 포토는 미국과 글로벌샵에서 최초 동시 품절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방탄소년단 B가 위키피디아 8월 공식 랭킹에서 한국 남자 솔로 아티스트 개인 페이지뷰 1위에 등극했습니다. B는 8월 위키피디아 한국 프로젝트 페이지 공식 랭킹에서 총 페이지뷰 18만 8,673회로 한국 남자 솔로 개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월 위키피디아 공식 랭킹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20개월 연속 케이팝 남자 솔로 1위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영어권 개인 페이지뷰는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 참여 형태의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방문자 수인 페이지뷰는 미국 대선에도 데이터로 사용되는 공인된 소셜 인기 지표 중 하나입니다. B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는 2020 아판스타 어워즈 베스트 OST상, 2018 줌피 어워즈 베스트 아이돌 릭터, 2019 줌피 어워즈 베스트 안무상 등 음악, 연기, 퍼포먼스 영역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온라운드 아티스트로서의 재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개의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8년 만에 처음 개설한 B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은 100만 팔로워, 1000만 팔로워 돌파 전세계 최단 기록을 세우면서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받은 공식 인증이 월드 레코드 섹션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고양시로부터 받은 성실납세 유공자 표창이 스테이트 아너즈 섹션에 기록되었습니다. B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 유공자 자격으로 고양시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성실납세 유공자 포상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